자 이번에는 32포인트 형하고 객체 특징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뭐 대표적인 문구를 넣었을 뿐이고 중요한 내용들이 꽤 많습니다 우선은 첫번째 이제 변수하고 상수라고 하는 애가 나오는데 이름만 봐도 딱 아시겠죠 변수 변하는 수구요 상수는 고정되어 있는 수에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어떤 프로그램을 수행을 할 때 어떤 기업 공간이 필요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기업 공간이 계속해서 그 값이 변하지 않는 걸 우리 상수라고 이야기하고 그 기업 공간이 계속해서 변하는 것을 변수라고 해요 그래서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우리가 만약에 99단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짠다 그러면 총 몇 개의 변수가 필요하냐면 이렇게 3개의 변수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선은 단이라고 하는 변수 그 다음에 값이라고 하는 변수 그 다음에 결과라고 하는 변수 이렇게 그래서 맨 처음에는 뭐 2단을 한다 그러면 2 곱하기 1 하면 2 1은 2 이렇게 되겠죠 뭐 3단이다 그러면 3 3은 9 뭐 이런식으로 값이 변해가죠 그래서 얘네를 변수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뭐 상수 같은 경우는 어떤 게 있냐면 여러분들 파이 아시죠 파이 얘 같은 경우에는 3.14 보통 이렇게 이야기 하잖아요 근데 얘를 내가 변수에서 사용을 할 거야 그러면 여기에다가 파이라고 하는 변수를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3.14 기본적으로 얘는 모르거든요 컴퓨터는 3.14가 파이인지 모르니까 이렇게 넣어 놓고 그 다음에 뭐 원주율을 계산한 원주율 공식이 어떻게 되나요 기억이 안나는데 자 그러면 뭐 파이에 2승이다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파이 곱하기 뭐 파이 이렇게 해가지고 고정되어 있는 값을 갖다가 쓰는 거 이런 것을 상수라고 한다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수행 중에 그 값에 변화가 있는 것을 변수 없는 것을 상수라고 한다 자 프로그램에서 하나의 값을 저장할 수 있는 기억장치 장소에 이름을 의미하고 변수는 이름 값 속성 참조 등을 구성 요소로 한다 그러니까 변수가 있으면 변수 종류를 이야기 하는 건데요 우선은 변수 이름이 필요하게 그 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는 값 그 다음에 속성 얘가 어떤 값을 가지고 있는지 참조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 중에서 이제 또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형식이라는 거 형식이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은 컴퓨터 어떤 변수에다가 내가 숫자를 넣겠다 하면은 얘는 숫자용 변수가 되고요 문자를 넣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게 되면 문자용 변수가 됩니다 뒤에 가서 C 언어 부분에서 보게 될 거에요 변수명은 프로그래머가 각 언어별로 변수명을 만드는 규칙에 따라서 의미로 이름을 붙일 수가 있어요 변수명은 묵시적으로 변수형을 선언할 수 있고 선언문을 사용할 수도 있대요 이거는 이제 프로그램 랭기지마다 좀 차이가 있는데 묵시적이라는 게 뭐에요 묵시적이라는 게 뭐 하지 않아도 자기가 알아서 하는 게 묵시적인 거예요 이거랑 대치되는 애가 뭐가 있냐면 이제 명시적이라는 애가 있죠 자 명시적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적어 넣고 명확하게 제시를 해놓는 상황 이게 되고 뒤에 가면 이것도 구분하는 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묵시적이라고 하는 거는 별도로 선언하지 않는 이런 것을 우리가 묵시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변수명은 별도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도 변수형 변수형이라는 건 형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얘가 숫자인지 문자인지 정수인지 실수인지 이런 것을 선언을 할 수 있고 또 선언문을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비주얼 베이직 같은 경우 베이직 계열의 쉬운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변수명에다가 형을 지정하지 않아도 돼요 혹은 변수를 선언하지 않아도 돼요 애초에 근데 C나 Java 이런 애들은 미리 변수를 정확하게 제시를 해주고 얘의 형도 완전히 정해줘줘야 돼요 이런 것도 있다 이렇게 변수의 유형은 컴파일 시간에 한 번 정해지면 일반적으로 그대로 유지된다 U형이라고 하는 거 형이에요 형 얘가 숫자형 변수다 그러면 계속해서 숫자로 일반적으로 가게 되겠죠 구구단을 계산하는 프로그램에서 단이다라고 하는 변수명이 있으면 얘는 계속해서 숫자 정수가 계속 들어갈 거 아니에요 변수의 수명은 할당된 변수 값을 저장할 기억 장소로 할당 받을 때부터 그 기억 장소가 더 이상 변수 값을 의미하지 않을 때까지 좀 있으면 또 배우게 되는데요 전역 변수랑 그 다음에 지역 변수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이 돼요 전역이라고 하는 거는 뒤에서 보겠지만 프로그램 수행 중에 전체적인 모든 시간에 사용되는 애를 이제 전역이라고 하고 지역 변수는 특정 루틴에만 사용되는 애를 이야기를 해요 그게 끝날 때까지 상수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 보시는 대로 수명 시간 동안 고정단 하나의 값을 가질 때 우리가 사용하게 됩니다 변수 종류에는 우선 지역 변수 이거 좀 전에 말씀드렸죠 지정된 부분에 단위 프로그램 그 해당하는 루틴에서만 선언이 되고 실행시 마다 주격 장치 할당해서 매번 초기화가 돼요 비지역 변수는 상위 단위 프로그램에 선언하고 하위 단위 프로그램에서 사용 가능한 것을 우리 비지역 변수라고 하고 전역 변수는 단위 프로그램이 아닌 프로그램 상단에 선언해 가지고 얘가 끝날 때까지 끝날 때까지 사용이 되는 거고 프로그램 실행시에 초기화가 된대요 자 이번에는 이제 선언문이에요 선언문은 내가 프로그램을 할 때 야 얘는 뭐야 라고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 선언이라고 하죠 그래서 프로그램 실행시에 사용할 데이터의 속성 정보를 언어 번역기에게 알려주는 문장이다 효율적인 주격 장치 관리가 가능하다 정적형 검사가 가능하다 그랬고요 자 배정문이라고 하는 거는 변수 내용을 변경하는 거예요 프로그램 내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연산문이 되죠 우선은 선언문이라고 하는 거는 A라고 하는 변수가 있다 그러면 A라고 하는 변수를 선언하는 거고요 이 변수라고 하는 할당을 하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그 다음에 배정문은 여기에다가 어떤 값을 넣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형 검사와 변환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형이라고 하는 것은 형태 데이터 형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프로그램이 수행되는 각 연산의 올바른 자료형의 인수들이 올바로 받는지 행하는 검사이다 검사 시점에 따라서 정적 검사와 동적 검사로 나뉜대요 자 정적이라고 하는 거는 움직이지 않는 거죠 그럼 여기 보면은 어? 근데 프로그램 번역 중에 검사를 한다고 돼 있어요 자 동적이라고 하는 거는 얘는 실행 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요거 동적 정적 요걸 구분을 할 때 프로그램 번역이 아니라 프로그램 실행 단계로 기준을 잡아서 생각하시면 좀 쉬울 것 같아요 자 정적이라고 하는 거는 프로그램 번역 중이고 동적이라고 하는 것은 프로그램 실행 중에 검사를 하게 됩니다 자 보면은 이 정적형 검사 같은 경우에는 형 정보 유지를 위한 추가 저장소가 불필요하고 얘는요 대신에 실행되는 과정 내 자료형을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저장소가 필요하게 돼요 얘는 정적이다 보니까 융통성이 떨어지는데 얘는 융통성이 있어요 그 다음에 얘는 컴파일러 언어에 적합해요 미리 한번 정해지는 거니까 근데 얘는 동적인 거는 인터프리터는 행별로 처리를 하다 보니까 중간중간 형을 변경할 수도 있겠죠 그지? 그래서 얘는 실행 중에 즉 인터프리터에 그 다음에 정적형 검사에는 뭐에요? 프로그램 번역 중에 컴파일 중에 사용된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형의 확장이라고 하는 거는 크기가 작은 자료형을 크기가 큰 자료형으로 변경하는 거예요 뭐 여기 지금 뭐 사무자동화에서는 필요가 없는데 뭐 정수형이 보통 뭐 4바이트다 예를 들어서 자 4바이트다 했는데 실수형 같은 경우에는 뭐 8바이트 이렇게 구분이 되거든요 바이트라고 하는 거 굉장히 큰 단위에요 이 얘를 원래는 4바이트짜리로 우리가 형을 정해서 이렇게 변수를 선언해 놨는데 갑자기 우리가 실수형을 또 넣을 필요가 생긴 거야 그럴 때 이제 우리가 형을 확장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형 축소는 반대로 반대로 자 우선 바인딩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바인딩이라고 하는 거는 한단 묶는 거죠 이게 뭐 고추가 아니죠 파 한단 뭐 이렇게 마늘 한단 이렇게 묶는 거를 우리가 바인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프로그래밍에서는 어떤 변수 명칭하고 그 메모리 주소 데이터형 또는 실제 값들을 하나로 묶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로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바인딩이라고 그래요 다수의 정보를 연관해서 묶는다는 의미입니다 변수들이 갖는 속성이 완전히 결정되는 시간을 변수들이 갖는 속성이 완전히 결정되는 시간이 바로 바인딩 시간이다 왜 걔네들이 모두 다 하나로 묶여서 실제로 얘가 실행될 수 있도록 우리가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써먹을 수 있도록 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변수들이 갖는 속성이 완전히 결정되는 시간이 바로 바인딩 시간이다 이거 출제된 적이 있어요 자 바인딩 종류에도 정적인 것과 동적인 게 있어요 그래서 정적이라고 하는 거는 얘는 이른 바인딩이라고 해가지고 실행 시간 이전에 우리가 바인딩이 됩니다 동적인 거는요 얘는 실행 시간 내에 일어나요 그죠 실행하면서 우리가 바인딩이 일어나는 거고 정적인 거는 실행 시간 이전에 실행 시간 이전에 할당되며 끝날 때까지 메모리를 가지고 있는 경우다 실행에 있어 효율성이 좋고 용통성이 없대요 당연히 이제 정적이니까 메모리 낭비가 발생하고 컴파일 방식의 언어에 사용된다 자 종류에는 언어 정의 시간 언어 구현 시간 번역 시간 링크 시간 이렇게 됩니다 이거 시험 문제에 종종 출제되는 해예요 그래서 정적 바인딩하고 동적 바인딩에도 종류가 나오는데 자 다음에 동적 바인딩 같은 경우에는 로드 시간과 실행 시간이 필요하다 얘는 인터프리터 언어에 사용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동적 바인딩 다시 한번 보면 실행 중에 메모리 할당 및 반환이 가능한 경우를 의미하고 얘는 늦은 바인딩이에요 실행 전 것이 정적 그 다음에 실행 중이 동적이 되는 거죠 융통성이 있고 메모리 낭비가 없다 실행에 있어서 효율성이 좋지 않다 인터프리터 언어에 사용한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우리 인터프리터와 컴파일러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 했듯이 얘네를 대응해서 생각하시면 좀 더 이해가 잘 될 거라고 생각이 될 것 같아요 자 동적 바인딩이 이루어지는 시간은 프로그램 호출 시간 모듈 가동 시간 실행 시간 중에 개체 사용 시점 이때 바인딩이 이루어진대요 됐죠? 정적 바인딩과 동적 바인딩의 시간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정적 바인딩에는 번역 시간 바인딩이라고 그러는데 언어의 정의 시간, 언어 구현, 언어 번역, 링크 시간 이렇게 네 가지가 되고요 얘는 프로그램 호출 시간, 모듈 시작 시간, 실행 시간 중 객체 사용 시점 이렇게 된다라는 거 구분해 주세요 여긴 언어가 많이 들어가네요 그치? 그래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서 정리를 해보면 될 것 같아요 프로그램에서 변수들이 갖는 속성이 완전히 결정되는 시간을 우리 뭐라고 하느냐 완전히 결정된 데요 이걸 뭐라고 그랬어요? 바인딩 시간이라고 했죠 변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프로그램 실행 과정에서 하나의 기억 장소를 차지하고 변수의 유형은 컴파일 시간에 한번 정해지면 일반적으로 그대로 유지된다고 했고 프로그램이 동작하는 동안 절대로 값이 바뀌지 않는 것은 우리 상수라고 얘기했죠 변수는 이립감 속성 참조 요소로 구성된다 동작형 검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프로그램 설계 시에 용통성을 준다 프로그램이 수행되는 과정 내에서 자료형이 변경될 수 있다 대화형 언어에 적합하다 프로그램 수행 중에 형 정보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 그랬는데 유지해줘야 되겠죠 일반적으로 동작형 검사는 인터프리터 언어에 사용된다라는 것까지 동작 바인딩이에요 이번에는 동작 바인딩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아닌 것은 그랬는데 프로그램 호출 시간, 모듈 기동 시간 이거 다 맞는데 번역 시간은 아니죠 언어 번역 시간은 이거는 정적 바인딩이 사용되는 거죠 정적 바인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랬어요 번역 시간, 링크 시간, 실행 시간 그랬는데 실행 시간 중 객체 사용 시점 이거거든요 그래서 얘가 답이 되겠죠 여기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살펴봤고요 다음에 이어서 얘네도 하나로 볼 수가 있거든요 형이나 자료형이나 그게 그거거든요 33포인트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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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